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킨덕이 형님 30킬 치킨씨 각박! 2만개! 뭐야 이거 2만개?! 2만개가 아니라 2만개야? 2만개씨 아니지? 코로나 팟! B.U.T 실패 시 셋이서 흉가 벌칙 흉가야 진짜 안 돼 아 오케이 오케이 형님 얘네들 하기 싫다 합니다 다른 2명 구해서 하겠습 아아악! 야야야야야야야 나 무조건이야 형님 강제군 바꿨어 야 집중하자 6만개야 얘들아 야 우리 벌칙 흉가야 어떡해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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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다 온다 한팀 딱 한팀 아니 두팀 애들 두팀이다 자 2층에 둘만 올라간다 자연인 자연인 둘 꼬셨어 1층에 둘 어디야? 여기 왜 아 뭐해? 아 동세형 아니 방금 자연인 둘 내가 잡을 수 있었잖아요 아니 이게 어려워 어 어렵네 나와 감자 탄다 야 불감자 됐어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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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 진짜 도전 제대로 하자 진짜 어? 나이스 나이스 이건 진짜다 백명폴방 아니 형님 1코 증발이 아니라 도전을 저 새끼 2년 내내 도전을 하네 저 새끼 2년 내내 도전을 하네 무한도전인 종류가 아니라 저 새끼가 계속 도전하고 있어 미친놈이야 아니 해 해 흉가 흉가 니가 무조건 짜라 나 안 짠다고 아 솔직히 흉가 가는 건 상관없어 흉가 가는 건 상관없어 가다 좀마 야 개발 니가 짜 힐 제일 적은 새끼껄로 해 힐 제일 적은 새끼껄로 적은 새끼껄로 하는 게 아니고 제일 적은 새끼가 짜야지 잘 못하네 그게 맞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근데요 어디야 나이스 혼자 안단 말이야 걱정하지마 걱정이 되니까 안 쏟아야 돼 개새끼야 뒤로 일자라는 소리 같이 가자 같이 같이 어 있다 피쳐줄께요 2집 파란핑 있다 기절하게 다시 도와 가자 가자 아파트 쪽으로 가자 이 아래 털려있는데 내 아래 있는 쪽 2집에 있어 총먹었다 그거 뒤로 가면 잡을 수 있어 어 여깄다 힐 힐 힐 뭐야 누가 나 때렸어 누가 나 때렸어 사장 뭐해 나 아냐 나 아냐 형을 때리면 어떡해 아이 나 아니야 개소리야 아이 누가 나 나 아니야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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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다 빨리 빨리 가죠 형 온다 아 나 나 간다 아 아 어디다 개새끼가 나를 계속 야이 개시 아니 미친새끼가 아까부터 나만 아 나를 좀 뭐해? 반숙이 너무 잘 맞췄어 하나 더 나이스 잡았어?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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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간다 마법 꼈어 어딘데? 어딘데? 잡은 거야? 잡았어 잡았어 4백 표현한 사람 도망간다 도망간다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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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 아 저 4명인데 잠깐만 이거 4명이야 이거 모래에서 다 닦아야 돼 너무 없는데? 간장해 저 올라간다 50방향 어디 나와 나와 아 좀 나와 개새끼야 좀 나와 아 몇 킬이야 나 3 나 3 킬 꼴찌가 컨텐츠 짜는 거야 개방이 몇 킬이야? 개방이 몇 킬이야? 야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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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아 거기 공장? 어 어 작은 공장 어 어 작은 공장 아 여기 작은 공장 어디 갔는지 몰라 껍데였거든? 같이해 같이 나대지마 같이해 같이해 혼자 가지마 혼자 하려 하지마 어딘지 몰라 어딘지 몰라 발소리 잘 어디? 아 추락사 아 추락팬스 이 새끼 이거 위에 있다가 잠그면 되고 집 다 몇 킬이야? 집 다 몇 킬이야? 나는 게임 잠깐 랩 게임 랩글로서 잠깐 튀겨서 0킬 야 사장아 왜 데려갈게 데.. 자기 벌레벌 sera 위라보 ethn 등 겠이 아야야야야야야야야 여 있다 있다 위라도 있어요 왼쪽 왼쪽 파란색 파란색이 여기 괜히 맞아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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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만 줘 5분만 줘 한 명 믿어 한 명 개피 유지에 걸쳐주라 기절이라고 기절 이리 되니 왜와야야야야야야야 수진 1사람 아냐 나 아무 밖에 없는데 줘봐 그래도 오두박이 간다 도로 3535 35 오두봐이 오두봐이 조절 가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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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continually 나 혼자다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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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중 가는 중 거기다 왔어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하나 머리 안 돼 갈게 나무킬 기절킬 컷컷컷컷 컷! 다이 아! 안 될 수 없다 오 나이스 뭐야 올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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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탱크 대사마 니 친구 어디 갔냐 찾으러 가야 되지 않아? 찾으러 가자 내가 앞장서줘? 근데 쓸모가 없으니까 앞장서는게 나을거 같애 어허허허허허허 아 이렇게 감사합니다 맞선냐미 안 돼 나 달리고 있을게 하지 형님 가자 나는 딱 말할게 나 지금 악마의 유효기 잠깐 들어왔는데 나는 진짜 이거 다같이 받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야 하나야 진짜 나 무조건 성공한단 마인드야 쓸만하잖아 원스킬이 화이팅 몇 킬 돼야 돼? 19킬 반 딱 가야 돼 반 잠만 야 여기 차 박혀있다 여기 차 박혀있다 사람이 있다 여기 안 해 안 해 안 해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옆에 사람 남펴라 남펴라 빠져 남펴라 빠져 남펴라 kara 천천히 첫 번째 기절이야 셀맆 여러분 새ariamente 나 도 살리고 있어 아 닥쳐 닥쳐 쟤도 살리고 있다 아 3마리 기저 시키면 안돼 이걸 빨리빨리 바로 살려 살려 바로 살려 포크해 바로 살려 봐줘 봐줘야 돼 살렸다 살렸다 그것만 잡아줘 아 살렸네 아 아 나 적을 잘 찾잖아 적을 잘 찾은 거에요 사망지그널인데 좋았어 좋았어 우리 하나야 야 뒤에 차 아파 저기 차 있다 저기 위에 지나간다 확인 확인 55 가자 가자 와봐 2명 오토바이가 대의? 어 돼 돼 괜찮다세요 개피 내 쪽에 개피 어디 나이씨 이거야 이게 우리 형? 살려! 살려 일단 일단 살려! 일단 살려 깨먹어 아 이거 진짜 심쾌한게 쫌깨가 다 까졌냐?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안 된다 아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어차피 벌칙 벌칙 형 집주소 알아 진짜 번매맞다 형 눈앞에 퉁하고 친다 진짜로 추락! 아아 앞에 파기! 앞에 파기! 포기 확인 포기 확인 내 앞에 내 앞에 널 왜 이렇게 느려? 이거! 우리는 우리 똥차야 세웠다 똥차 이거 빡치만 해? 컷 컷 나이스 이거 건너뛰이 소리만 안 돼? 공장에 사람! 오케오케오케 몇 명이야? 보이는 거 하나 이상 우리 첫번 우리 1기적 시력이다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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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장이 아니야 능선이 하나 살려 건너뛰이 사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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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공장이 하나 있다고? 어 공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 바로 사만히 살려야돼 야 살림돼 야 살림돼 야 살림돼 기다려봐 뭐해 뭐해 여기 기절이야 여기 두 명 살리고 있어 여기 여기 죽었다 뭐야 쟤 죽었다 뭐야 한 마리 있어 카구가는데 카구가는데 개피 기절 기절 야 여기 이게 풀샷다 세팀이야 세팀이야 천천히 성태형 어 피타까봐 좀만 붙일게 째줘 한명 째줘 한명 붙어 한명 째고 한명 붙어 빨리 야 이 벌어진새끼 내가 듣고있어 듣고있어 기절이케 기절이케 내가 뛴다 190 도로가 뛴다 190 도로가 내 앞에 내 앞에 아 저기 있네 있네 뛰어 두발 컷 나이스 나이스 확인 210 뛰고있고 한마리 한마리 기절 배내려 휴 나이스 어디야 정답까지 사장아 입구까지가봐 여기 입구까지 아 근데 이거 5킬 11 내 앞에 내 앞에 사운드 조용히 해봐 뭐야 일단 찍었어요 뺏길까봐 파란색 째 파란색 째 파란색 째 힘쾌어줄게 여기 나이스 나이스 붙일거용? 붙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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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로 붙인다 그럼 한 명 빼고 한 명 출력 가면 돼 다 잡았지 나이스 이걸 성공한다고 이거 오토바이 바뀌어져있다 190방이야 저기있다 보이지 두명 야 쟤네 좀 해 조심해 이빨어 이빨어 뒤에 뒤에 타이어 조심 우리 안 가릴 수 있어 야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뒤에부터 뒤에 세웠다 뒤에 세웠다 뒤에 세웠다 우리 힘 세웠어 형 아드님 강가만개 더욱 침재밤 잠겼다 지금 들어오는 중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어 오른쪽으로 돌았어 가 가 가 가 바사? 어 바사 나 파란색 짐 먹어놔도 되지 여기 지발 지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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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지발해 지발해 아 뭐야 얘 얘 뭐야 야야 치킨 먹어야 돼 치킨 먹어야 돼 저 저 오네 오네 어디 뚝 뺏기 뚝 뺏기 카운팔 뚝 뺏기 라이플로 쏴라 아 뭐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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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선 능선이다 너가 앞에 보고 내가 뒤보는 내가 나이스 나이스 1대1 아니야 1대1 아니야 2대1이야 그니까 하나씩 나왔다 하나씩 나이스 이제 이벌란 branch 다에아 아 이벌란 다에아아아 보이나? 보인다 п 아 까비 대가리tant 이건 바로 까는 우와 수류탄 뭐야 저게 들어가? 뒤로 지도 뒤로 뺐다 ㅠㅠ 집 안에서 오른쪽 흉ал 지금은 우리 킹갓 형님께서 네 묻도를 제안하셨거든요 잠시만요 Q. 킹덕이 형님 킹덕이 형님이 일단 2만 개는 우리가 확보를 했대 그리고 지금 3코인을 더 주는데 35킬 치킨씨 성공하면 만 개 추가 각방 실패씨 흉가불칙 형 우리 최고의 방패가 되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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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른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